경북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의 고등학교 교사 59살 A씨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아들 치료를 위해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3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일부터 경주 동국대 병원에 격리돼 있었고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즉각 대응팀을 보내서 A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14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격리되기 전에 찾았던 병원 3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